태풍 다나스의 여파로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비가 이어지고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렇게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소멸한 태풍 다나스가 약화한 열대 저압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늘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양은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과 전북 동부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게 했고요. 또 도로도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늘까지 강한 바람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 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비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